어두운 과거 청산하고 마음 잡고 장사합니다. 저희 가게 오프를 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를 사람들. 왜 붙어서 안 떨어지냐, 이거는. 장사 시작해볼까? 레츠고! 음양오행의 기운이 막혀 있어 장사가 안 되는구나. 오호, 통제라. 기운이 남다른 분이 왔네. 저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며 신을 모시는 신의 제자이옵니다. 어머, 신을 모시는 제자. 엄청 유명한 분인가 보네. 저 좀 잘 풀릴지 봐주시면 안 되나? 기운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오호, 이 대인배의 기질을 갖고 있어 아직 모든 후배들의 귀감이 됩니다. 후배들이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후배들을 엄청 잘해줘요. 후배들이 아마 나를 다 좋아할 거야, 다 좋아할 거야. 좋아하긴 개뿔! 니 앞에서 막 선배님 선배님 그러지 다 니 뒤에서 다 너 죽이고 싶어, 이 새끼야.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애기동자신께서 그런 것이니 너, 너의 운부시지요. 이건 진짜 열 받는데? 아니, 내가 후배들한테 엄청 잘해줘요. 엄청 잘해준다고, 내가 후배들. 잘해주는 개뿔! 니가 잘나가는 후배? 이은지, 김혜준한테만 으으으 이러지 못나가는 후배들 앞에서 왕노루 타는 거 누가 모를지않아, 이 새끼야?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관객들이 다 믿잖아, 지금!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빨리 해명하세요, 빨리! 네, 그럼 제가 사장님 면도 있고 하니 제가 오늘 관객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 여기 앞에 오신 분, 커플이신가요? 어허, 커플이세요? 사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1년 동안. 왜 남자친구는 대답을 못해요? 남자친구분, 여자친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개뿔! 너 저저 보지에서 딴 여자 나왔지? 저 보지에서 딴 여자 나왔지? 이 새끼 사유만 바꿔서 맨날 여자 바꿔서 온대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만, 어만 관객한테 난리를 치고 있어. 아, 내가 이 가게를 때려 치는지! 아니야, 알바생한테 내가 맡기고 내가 쉬러 가야겠다 하면서 오늘 알바 탕회인가? 누가 오기로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이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하론 둥웨이예요. 응, 알바할 교수님. 아니, 그 똥씨가 있나? 똥씨는 처음 들어보네? 퉁, 치읍, 치읍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도운! 장난 한 번 쳐 봤어요. 알바를 많이 해 봤어요? 오줌 말이야? 왜 자꾸 배배 꼬고 aftermath 그러면 쉬운 일부터 할테니까 지저분하게 옷을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거 좀 걸어요 지저분한거 깨끗하게 치우겨오심 아.. 더워 아.. 더워 더워 살을 좀 빼면 덜다올거 같은데 내가 나쁜 사람일까 옷 하나 걸었는데 왜 이렇게 씩씩거려 씩씩거리기는 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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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옷 하나 걸어! 지저분한거 걸으라고! 지저분한거! 지저분한거! 제일 지저분한거! 이거 안내려 안성복귀 시켜나 내가 나쁠사람입니까? 아.. 실수 실수 나가! 나가! 동.. 뭐 이런사람이라든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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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거죠? 동.. 동.. 째려보지마! 뭐? 째려보지마! 이.. 혼내줄거야 이.. 으.. 째려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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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으.. 하.. 째려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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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 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너 거기 안성복! 에이.. 장사준비를 해야겠다 에이.. 김밥 한줄에 천원! 에이? 김밥 한줄에 천원! 에이? 김밥 한줄에 천원! 김밥 한줄에 천원! 저거 왜이렇게 싸? 저 김밥 좀 주세요! 하던 시절이 그리워요 요즘 삼천원! 개비싸네! 아..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왜 가게에 자꾸 이상한 놈들 왔다갔다해 정말! 아이.. 가게 언제 정리하냐 이거? 아이..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거 에이.. 에이.. 팔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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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니 왜? 필생! 이제 김병만 경호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필생! 요... 옆에 누구야 응? 어? 옆에 친구야? 아아.. 아버님.. 네 친구 생겼습니다! 야아!! 이 자식이 이거 응?! 인사드리.. 야 인마.. 어.. 누구 자식이 이거?! 아이 그게 아니라! 임신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이 그게 아니라, 제 얼굴만 보면 오바이트 합니다 urger.. 그럼 왜 사겨 왜? 어? 헤어져 빨리 헤어져 수섭 uto filthy 저 여자도 이상한 여자네 저거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그래 딱 봐두자 잘생기게 말했구만 그치? 맞습니다 너네가 씻으라고 했어 알았어 빨리 정리해봐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말 팀 전세 팀 전세 팀 전세 야 이 자식아 내가 오늘도 맞을 줄 알아 니 패턴 내가 다 읽었어 이 자식아 오케이 그럼 마감해 자식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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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이 진짜 뭐하는 거지? 아직 안 끝났어 내 미국 친구들 파이팅 być daneAnaris 이렇게 하아 Especially she 하아 seemed to be 좋았어 야야 갑자기 뭐 이렇게 이상한 연기를 하고 쟤는.. 어디서 만나네 걔는? 어 부대에서 만난 친군데 부대 내에서 배구 게임을 하다가 좀 친해졌습니다 배구를 뭐 어떻게끼래 친해져 그래? 어이 에이! 브루! 왓츠! 예예! 김인! 오케이! 서리스! 스파이! 예! 김인! 스파이! 김인! 포스! 김인! 김인! 스파! 김인! 스파! 김인! 김인! 하하하! 예! 끝장! 워! 예! 김인! 예! 네, 제시! All right. 도미이 회원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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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다시! 쟤는 이 정도면 그냥 때리러 나오는 거 아니냐? 하하하! 어? 너는 왜 가운데 저걸 또 맞아주고 있어, 인마, 그거를? 어? 야! 니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야, 나중에 저녁하면 뭐 할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 유연한 몸으로 저녁 후에 요가 강사를 할 생각입니다! 요가 강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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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시가 유연한 거는 해병대가 더 유연해! 어? 이런 몸으로 강사를 할 순 없어! 이 몸은 되니? 아, 이 자식이! 야, 야, 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너 우리 아들 무시해? 어? 니가 요가 강사를 한 번 해보고 니가 저 수강생을 한 번 해봐! 어?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주 그냥 요가학원 크게 틀어 주차를 할 테니까! 어, 주차를 할 테니까! 해봐, 해봐, 한번 해봐! 야, 아들아! 본때를 보여줘! 앙! 그래!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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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떼! 나마스떼! 어, 잘한다! 나마스떼! 예! 회원 받은! 어서 오세요! 나마스떼! 인사받아, 이 자식아! 나마스떼! 나마스떼! 좋습니다,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해? 의상 물량이잖아! 요가복으로 가라 입어! 이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너 왜 이 색깔 입었어? 야, 요가복도 빨간색이면 어떡해! 해병대는 빨간색이야, 이 자식아! 아, 나 진짜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야, 뭐라도 좀 깔아줘야지! 야, 빤스는 파란색을 입고 왔네! 야, 이거 뭐야? 태극기야, 뭐야? 주돌아 봐! 주돌아 봐! 태극기야! 아니, 해병대는 빨간색인데 왜 빤스는 파란색을 입고 왔네? 아, 식마! 좋아요! 형, 뭐 어떻게? 아, 명상할게요! 그거 앉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말하려고 하잖아요! 아, 정말 진짜! 아, 진짜! 아우! 아우! 오우! 오우! 진짜! 아우! 오케이! 자,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야, 뭐야? 정육점이야, 뭐야, 이거! 아우! 너무 가, 그냥! 아이, 신나해! 아이, 꼬치꼬치, 진짜! 대본 짤 때 암말 안 하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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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주시고, 양손 가슴으로 모아서 합장해서 명상하겠습니다! 응! 눈감해 주시고요! 눈감! 음악 틀겠습니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황모호! chet! 택! 잘 나왔다! 좋습니다! 아, 노래 뭐야 이거! 이 자식아! 명상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아니야? 이거 터키의 스크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꺼! 이거 틀지 마! 그러면 자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는 자세죠? 팬티 좀 올려! 니가 안 죽겠어 사람들 몰라 난 버려! 빨리 해! 요가해! 어떻게 하는 거야? 팬티가 안 올라갑니다 빨리 해! 알았어! 큰 옷을 입고 댕기지 아 진짜! 아 좀 하자! 아 그래! 선배님! 몸땡이도 큰 놈이고 두 장 깔아주면 한 장만 깔아! 그냥 넘어갑시다! 알았어! 빨리 요가해! 진짜! 요 자세 아시죠? 뭐야 이거?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가장 기본 멧돼지 자세 아니야? 아닙니다 짬 타이거 자세 웅성웅성 거리지 마세요 정면불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야? 고추장 불고기야 뭐야 이거? 해 뭐! 이 자세 아시죠? 옆으로 서 옆으로 아까 옆으로 서기로 했잖아! 웅성웅성 거리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못하냐 지금 빨리 옆에를 보여줘 뒤에 아직 많이 남았어 이 자세 아시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라? 이게 짬 타이거 자세라고? 들숨에 피 날숨에 승 피 승 같이 보고 마주 보고 할게요 됐습니다 야 이 자식아! 그럼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내 얼굴은 안 보이잖아! 한 번만 배려해 주세요 아 나 진짜 빨리 해 네가 좀 더 끄는 건데 아 이런 점과 자ось가 빤스를 벗어봐! 자 약간 커플료가 이런거 할거 없어? 아 맞습니다 커플료 니 대선을 왜 내가 쳐? 나 지금 신경이 여기가 있어요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동작이 있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다 찝네 진짜 알았어 어떤 동작이라고? 틀리잖아! 틀려! 아 넘어가자 위로 머리를 반대편으로 하시고 발목을 잡으시고 발목을 저한테 주세요 어 이거 될까? 네 이 자세를 한 30초 동안만 버티면 좋습니다 하나 둘 주세요 좋습니다 야 야 된다 야 심업하면서 버티세요 어 야 버티세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선배님 버텨 안 돼 야 올라가 야 올라가 야 야 버텨 선배님 야 야